너희들은 딸도 아니야. 차라리 나 혼자 있는 게 속 편하지. 우리 그만 만나. 내가 너 책임질 거야. 당장 이게 안 좋다네. 이거 받아주세요. 그깟 돈으로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. 나가 나가 나가. 여기가 어디라고 뜨여. 두 달 없는 블루레인의 기자회견에 연예계가 술롱이고 있습니다. 너에게 하고 싶은 말 하는 거니까 꼭 봐줘.